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에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증시 현지 뉴욕증시 마감 소식을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증시는 장중에는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폭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결국 장 후반에는 이 S&P500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29% 올랐고요 S&P500 지수는 0.06%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했어요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내내 좀 부양책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연말 매년이 되기 전에 정말로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날 장 막판에 화이저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올해 백신 공급 계획이 예상의 절반밖에 공급을 못할 것 같다 서플라 공급망 문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소식인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또 백신 관련 낙관론이 약간 우려로 바뀌면서 S&P500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백신 소식은 어제도 전해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이렇게 좀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양책 이제 부양책 소식 너무 자주 전해드려가지고 막 지겨우려고 하는데요 과연 이제 연말 전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소식들로만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엄청 낙관적이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실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부양책 얘기 어디까지 왔는지 CNBC 기사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제목부터 보시면 아주 긍정적이죠 펠로시와 메코넬이 이제 코로나 부양책 협상을 사결하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펠로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표라고 할 수 있겠고 미치 메코넬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이제 공화당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이 둘 이 두 분이 이제 만나서 코로나 부양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만난 이유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 정부 셧다운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예산안도 통과를 해야 하고 이제 예산안을 통과하면서 부양책도 같이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펠로시의 대변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의회 리더들은 일단 지출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코로나 부양책도 통과시키려는 그런 의지를 공통된 의지를 확인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 둘은 모두 12월 11일까지는 이 이슈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제 부양책을 정말 타결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푸시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12월 말에 이제 끝나는 그런 정부 부양책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날 오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제가 전해드린 게 초당파 의원들이 다른 부양책 협상안 제안안을 제시했다고 하죠 근데 그거를 또 메코넬은 싫다고 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날 오전에는 희망적인 신호를 봤다 이제 올해 말까지 부양책을 타결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CNBC가 말하기를 의회가 또 이번에도 실패를 한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면은 1200만 명이 되는 미국인들은 실업과 관련된 그런 베네피트 혜택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또 메코넬이 이제 절충하니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안에 와 있는 것 같다 We know where we agree 우리가 어디서 동의하는지 알고 있고 We can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전해드린 9,80억 달러 규모의 초당파 이제 프로포절 예산 프로포절 제안서가 지금 준비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그동안 민주당은 계속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부양책을 말을 했었지만 어쨌든 좀 양보를 하고 이것을 starting point 시작 포인트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상태예요 자 하지만 지금 문제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작은 규모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5,000억 달러 규모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또 메코넬이 좀 다른 그런 비슷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PPP 프로그램이 소규모 기업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게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교육과 백신 보급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것들은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크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공화당은 이제 코로나로 기업들이 소송을 받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보호해주는 기업 보호 liability protection을 추가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이나 대학에서 문을 열어서 이제 코로나 걸렸을 경우에 책임져주지 않는 것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펠로시와 슈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부, 주정부 여기에 지원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연방 실업급여 더 계속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사 마지막에는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도 매일매일 사상 최고를 찍고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제 입원율 그리고 사망자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어떤 부양책도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이제 렌트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추방되지 못하게 렌트비 못 냈을 때 집에서 추방되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12월 말에 다 끝나게 되고 또 이제 미국의 학자금 대출 갚는 것도 지금 밀어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12월에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부양책 상황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얀 하치우스 전문가의 발언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민주당 리더들이 몇 조 달러 수준의 부양책을 주장하다가 양보를 했다 올해 말 전에 부양책이 단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실 것 같은데 미국 시간 목요일 바로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는 날이죠 71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상과는 달리 좀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예요 예상은 78만 건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11월 하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미국의 고용시장이 좀 이런 탄성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CNBC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팬데믹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탄성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요일 기준 사망자가 2,800명 또다시 하루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진짜로 건너 건너 아는 사람 말고 직접 아는 사람 중에 걸린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는데요 이 트레이드 파이낸셜의 마이클 오웬가트 상무이사는 부양책 협상 진전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긍정적 모멘텀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더욱 끌어내릴 것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개별 종목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보잉이 5.96% 상승하면서 다우를 좀 지지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32% 올랐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무려 78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날 증시 움직임을 요약해주는 전문가 멘트 살펴볼게요 네 코메르츠방크의 피터 딕슨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자 markets have been driving higher 시장은 계속 오르고 있고 왜냐면요 2020년이 경제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했고요 there is concern a lot of good news is already priced in 모든 많은 좋은 소식들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거는 뭐 성층권이라는 뜻이거든요 성층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급등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일 발표될 고용지표로 쏠리고 있고요 네 저는 내일 고용지표 소식과 함께 또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는지 전해주러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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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